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Multi-User 시스템은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db.json의 그 정보가 기록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레지스터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쭉 입력하고 가입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값, 이메일, 비밀번호, 디스플레이 네임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정보가 json의 형태로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with Google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사용자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그 사용자가 이메일 주소가 같다면 같은 사용자로 간주해서 같은 아이디를 공유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같은 사람이면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해도 구글로 로그인해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아이디값을 공유하기 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글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 프로필 정보를 받는데 그 프로필 정보에 이메일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받은 정보를 쭉 보면은 여기 이메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많은 SNS들이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스콥을 언급해야 돼요 일단 패스포트.js를 열고 스콥을 표시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구글 프로파일 이메일 스코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오는 검색 결과를 한번 보니까 쭉 보니까 이메일이라고 쓰라고 돼 있네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봅시다 로그인을 시도했더니 프로필 정보를 주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메일스라고 하는 걸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메일스는 배열이고 그 배열의 객체 형태로 value라는 프로퍼티 이름으로 이메일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 점에 착안해서 사용자의 이메일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면 이메일은 프로파일의 이메일스 이메일스라는 프로퍼티의 배열이거든요 배열 0번째의 value 이렇게 하면 이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이메일 정보를 우리가 db.json의 이 정보에 저 이메일 값, 다시요 여기 있는 구글이 우리한테 준 이 사용자의 이메일과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면 이 사용자의 이 정보에 저는 구글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추가해서 구글의 id 값, 이거거든요 이거를 저기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옵시다 기존의 데이터 get user는 db.get 그리고 users에서 가져오는데 find find 이메일 은 이메일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결과를 결과에 우리가 구글 아이디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profile에 id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 user의 값이 변경됐겠죠? 그거를 이제 다시 users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db.get users 해서 find 기존의 값을 find 해서 id는 user의 id로 find하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assign으로 우리가 가져온 이 user 객체를 주는 거예요 write 이렇게 하면 구글 아이디 값이 추가된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display name 같은 경우는 갱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이 끝나면 don, null,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user 값을 주는 걸 통해서 로그인을 끝내는 거죠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db.json 파일을 이렇게 열어봅시다 지금 구글 아이디 값은 없는 상태예요 로그인 위드 구글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아이디 값이 추가가 됐고 여기에서 don에 의해서 이 정보가 들어가고 이 정보 안에는 아이디 값이 있는데 이 아이디 값은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라이즈 유저에서 아이디 값을 색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dserealize 유저에서는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유저를 가져와서 이 request.user 정보를 세팅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보완할 것들이 있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완할 부분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